내 도시를 떠나 living or behind 오늘도 run and run and run your city 타이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현아입니다 네 여러분은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깜짝 놀랄만한 깊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저의 미니 2집 URCT를 여러분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10월 28일 토요일 타이페이 편지시간으로 오후 6시 T.M.O.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이 아주 설레는데요 신곡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줄 생각하기 정말 행복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0월 28일 콘서트 현장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종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난은 소식을 UP부창 merde 미 칭 humming 제가ampf 한글자막 by 한효정